안녕하세요. 저는 랩몬인데요. 랩몬스토어의 블로그 7월 2일 오늘은 인터뷰를 진짜 많이 돌았다. 5개의 언론사를 돌았는데 나름 실수 안하고 잘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다. 이제 인터뷰를 어떻게 하는지 좀 알 것 같다. 그러니까 내 말은,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미래의 행복만을, 미래의 행복해지기 위해 지금 희생한다. 뭐 이런 생각도 너무너무 좋지만 또 열심히 바쁘게 살 것이다. 올해는 정말 진짜로 너무너무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다. 화이팅! 아무튼 랩몬스토어의 블로그 끝!